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현재 시간 5시 57분 자 오늘 저희 또 최강단타반에서 상한가가 또 하나 나왔구요 아침에 매일 단타를 치고 있는 이 최강단타반 연속 이틀 지금 상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정말 또 오늘도 대박입니다 대박인데요 먼저 샤페론 샤페론 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어제 들어갔나요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어제 들어가서 오늘 이런식으로 또 수익이 짜잔 바로 나왔습니다 매도사인 분명하게 드리구요 자율 매도 일정한 금액부터 자율 매도 시켜드립니다 시켜드리기 때문에 거의 9천원 까지 오늘 9,300원 까지 갔죠 9,80원 까지 샤페론 충분히 오늘 수익 낼 수 있었어요 예 이거는 제가 분명히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 당일날 팔기 조금 아깝다 하루만 더 보자 오늘 바로 급등 초급등 해버렸습니다 샤페론 자 이 최강단타반은요 전어 투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전어 주부들 또는 회사에서 만약에 컴퓨터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내가 들어오고 싶다고 저희가 막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수익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약간 되시는 분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최강단타반은 말 그대로 최강단타반이고 단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왔어 하시면 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타꾼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상가가 뭐가 나왔냐면 롱투코리아 롱투코리아 나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악건입니다 자 보시면 자 롱투코리아 룽투코리아 룽투코리아 사실 이거 중국 관련 주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 저희 보시면 룽투코리아를 지금 이런식으로 추천이 나갔구요 3425원 이하 매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3425원 이때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은 그 가격보다 안되요 그러면 매수 들어가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시간 외까지 한번 보겠다 바로 써놨습니다 3시 18분에 오늘은 장이 4시 반에 끝났죠 정확하게 상가가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거에요 바로 상가가 같습니다 예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재료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셔야 되요 이 종목추천이라는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이라든지 들어가는 템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이 최강단타반은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내가 단타를 정말 칠 수 있다 단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최강단타반에 들어와서 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좀 바쁘고 운전한다든지 영업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하시면요 정말 한달에 자기 월급 이상으로 수익을 내드릴테니깐요 연락주시면 되구요 최강단타반 강력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들어왔는데 시간대가 안맞아서 못한다 그러면 그것때는 그냥 패스하면 되요 패스 굳이 끝까지 따라올 필요는 없다는거죠 자 그리고 저희 종가반에서는 어제 들어갔던 종목이 16일이죠 16일 하이드로 리듐 들어갔습니다 하이드로 리듐 하이드로 리듐 오늘 하이드로 리듐도 똑같죠 이거는 종가에요 종가 종가인데 이거 오늘 몇% 갔습니까 거의 9% 갔죠 24,800원에 오늘 매도 시켰어요 진짜 오늘 고가 딱 맞췄네 24,800원에 제가 매도 걸어놔라 했거든요 근데 24,900원까지 갔네요 이거는요 종가입니다 종가는 뭡니까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사자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사자 이겁니다 미리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사니까 이거는 단단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배팅반 강요추천드립니다 이거는요 11월 16일 오늘은 17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이 종가배팅반 들어오시면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사자 네 미리 사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보시면 하이드로 전부 매도합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요것도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하이드로 네 하루에 그냥 9% 그냥 나왔습니다 샤페론 이렇게 수익 나신 분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수익이 계속 나오니깐요 여러분들께서 믿고 들어오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010-82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처럼 종가 그리고 최강단타밭 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세요 자 오늘도 저희 종가마 하이드로 리튬 샤페론 그리고 룸투코리아까지 룸투는 또 상한가 같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니까 단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추천주 바로 상한가 찍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카톡방 초대받을 분들은 826-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